한국인이 애용하는 건강보조식품,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?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과 암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9월 여수아카데미가 명승권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장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 행사는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여수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9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 여수진남문예회관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